사랑성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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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준비! 시작! 오 섹시하다 야 울뚱말뚱 야 놀이다 놀이다 야 놀이다 놀이다 야 진짜 큰 놀이다 야 놀이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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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오는다야 정말 야 얘들 진짜 미안해 어쩔 수 없어 지호도 만만치가 않아요 게임이 너무 잘하는데? 당연하지 아 억 야 이거 진짜 나 우승을 잘해 나 우승을 잘해 진짜 다 자 첫번째 게임은 중앙중의 승리 남은 소품이 두 가지가 있었습니다. 포크하고 달걀이 있었습니다. 뭘로? 달걀! 달걀! 신질방 3종 게임, 이번 게임은 북불복 달걀 먹기 게임입니다. 앞에 달걀 한 팔이 있습니다. 이 중에 생달걀이 한 개 있습니다. 하나 있다고? 네, 한 개 있습니다. 팀별로 번갈아가면서 달걀을 계속 먹는데 생달걀을 선택한 팀이 그냥 지는 것입니다. 그런 거죠. 야, 자릿재룩하다! 재밌겠다! 재밌겠다! 알겠습니다. 사실 뭐, 닭 장사는 한 10년 했어요. 보신 말 압니까? 보신 말 알지 알지. 우리 계란 닭고, 유정란이나 무정란까지도 알아. emerging than the dog. op 삶은 달걀하고 그냥 날달걀. 뭔가 달라요? What does it mean? 너 몇 년 했어? 아 얘도 웃기네. 봤지? 경규 형이 웃긴다고 그런 거 봤지? 근데 재선이 형 박모라고는 안 그러시네. 박모라고는 안 그러시네. 내가 모르는 잘 못했다고. 박모라고! 재선이 형 박모라고! 이게 여기 잡을래. 저게 잡을래. 경규 형! 형님! 닮아줘서! 닮아줘서! 아까 얘기했지만 옛날부터 경규 형이 저를 굉장히 이뻐하셨어요. 그러니까 이뻐하시더라고. 왜 이뻐할까? 인기 때문에 그래요 형님? 인기 때문에 얘를 좋아하면 이거 정말 나쁜 거야. 무명 때부터 내가 애 좋아해. 무명 때 형 저 아셨어요? 나 무슨 대답 좀 하셨어요 형님! 내가 아는 경규 형은 분명을 싫어하시네. 아 형님! 아 신난다. 형님 어디부터? 먼저 승리하셨으니까 오류 팀부터 할지를 결정을 해주세요. 먼저! 원래 좋아요. 저부터 할게요 저부터! 왔다 갔다 왔다 갔다 왔다 갔다. 그렇지! 이기는 거 아니야? 30초! 에이! 세게! 에이! 그러면 안 되지! 와아! 야! 에이! 야! 인도다! 오! 진짜! 진짜! 에이! 그렇지! 이만해! 맛있게 드시고요! 오케이! 미스모! 잘 봐야지! 잘 봐야지! 나 봐서 골라! 아! 숨겨! 아! 바로! 이마야! 이마야! 아! 이마! 그렇지! 야! 너 여자야? 여자야! 아니! 아니! 안 생각했어! 야! 그게 빡 소리가 나냐! 알겠다! 성량이! 네! 런닝이 한 80% 살리네! 인구의! 인구의! 지금 형님이 가끔 쓴! 어! 어! 이상해! 아! 인구야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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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! 제대로! 이마했다! 오! 오! 깜짝이야! 아! 인구야! 뭐 이렇게 겁내라! 이거는 영국을 살았으면 예능 완전 좋다고 하는 건데 광수야! 예! 형! 광수야! 설마! 예능심이 널 이번에 또 주워주니까!